10 고 눌렀어요 괜찮아요? 안 눌렀어요? 어 불편하네 잠깐 네 아 자 네 안녕하세요 필라테 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주 선생님입니다 아 네 우왕 우리 브이앱에 나와 네 여러분 우리 그러면 도준혜님니까 철회 물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소원 아 소원 소원 근데 총 보컬이다 네 소원을 빌게요 보노언니 왜 소원 안 빌어? 아 보노언니 지금 서있어 진짜 안하네 아니 보노언니 좀 가봐야죠 언니 앉아 앉아 왜 서있어 아 주인공 앉아 보노언니 앉아 자 다들 소원 빌었어요? 네 사어야 하나 저희 우주소년 노래 나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공연 regret 여러분 저희가 우주소년이에요 네 우주년이란 어 나랑 로예학이 계속 켜고있거든요 야 우와 나의 신녀들 우주소년 함께 할거야 아 수빈언니 ar 수빈언니가 가운데한테 써주시면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하면서 언니 생일이 연세리잖아 권한이 계속 서있네 다리 안 트여 다리 왜 이렇게 앉아있어요? 권한이 개설방에 대체하고 오일에 그니까 오늘 원진이 아니라고 힘주고 온 것 봐 진짜 상상한데 권한이 1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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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희가 언니 언니에게 더 쓰기 때문에 어 뭐야 뭐야 자 여러분 여러분 자 인사할게요 인사해요 둘 셋 우즈넷 안녕하세요 우즈넷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정의 여러분들 오늘 우즈넷에 우즈넷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방송을 켜게 됐는데 아쉽게도 이제 도나는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성격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또 배너로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구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즈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날 한번씩 연정이부터 그날! 그날! 저요? 네 제 구성은요 열심히 아니 여기 맞을 것 같은데 열심히 여기 갈게요 열심히 숨 쉬면서 네 숨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어 저는 좀 어 저는 어 뭐 이말에도 폭탄 맞아 아 잠깐만 요즘 뭐하는거죠? 요즘 멤버들이랑 오슴도슨 여기저기 삐그덕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삐그덕거리나요? 네 우리가 언제 삐그덕거렸지? 와우 많이 삐그덕거리네요 저의 관절이 삐그덕거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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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학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네 제가 마취가 좀 안풀려서요 의정이 여러분들 양치 잘하세요 나만큼 양치 잘하는가 윤주선녀가 어려워 솔직히 언니 나잇사 다현이랑 저랑은 양치 다이어트잖아요 그쵸 우리는 알잖아 윤주선녀는 저는 양치를 서 나영에서 열심히 한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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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 시작 홍보되잖아요 네 수빈씨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뭐야 잘한거요 초록 아 좋아 축하해요 큐큐 다운 저는 어 저는 뭐 그냥 혼자서 시간을 흠 뭐죠 다운 아직 안 끝나죠 언니 혼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우수서녀와 이것저것 연습도 하고 하루하루 알찬 하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알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가영이 저는 요즘 봉쥬처럼 봉쥬요? 흐 아 봉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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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고 창문을 싹 열고 차를 한잔 딱 봉쥬 봉쥬처럼 이렇게 창을 열고 호박차 호박차 부귀에도 매민하시잖아요 오늘 좀 부어있네요 호박차를 마시면서 여유로운 나날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름씨 저는 연습실에 살아요 연습벌레 연습벌 연습벌은 문아씨 저는 공공지 어찌저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다원씨 저는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거짓말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등학교도 들어봤고 연정이사 스폰지나오는 실험했는데 그게 뭐야?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었길 바라면서 우주소녀 5주년 축하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두비 바로 우주올락과 빠밤발빠빠 몸의 특정 생일이 높아지고 풍들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기전에 팀을 나눠봤는데요 팀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죠 고급해요 다영, 토라, 수빈 연점 다영, 토라, 수빈 연점 다영, 수빈 연점 추첨 선생님인데 오늘 제가 추첨입니다 헛창 선배님이 되기 때문에 추첨 진짜 추첨하다 네 여러분 스캔 조용히 해 헛창 선배님이 진행하시잖아 추첨 은서 은서 이렇게 한 팀인데 팀별로 잘 자리를 잘 하시네요 네 뭘 해야할지 여러분 설마 설마 구하로 진짜로 팀 이름이랑 팀고를 팀 이름이랑 팀고를 아주 빠르게 정해주세요 여기서 저의 선택을 받은 팀은 다영 우리 팀 뭐에요? 추첨 어때요? 추첨 하나요? 추첨은 추첨 제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추첨해 던치 다 됐나요? 양치 던치 하나 던치 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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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랑 언니가 왜 그러지? 언니 막내 아홉 네 뒷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에이 진짜 심상해 오늘의 상품은 없는 걸로 하고 오늘 본격적인 게임을 진행할 건데 오늘 할 게임은 총 세 가지 게임이에요 세 게임 중에 두 개의 게임에서 이기는 팀이 최종 승리고요 패배하는 팀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고 제가 한번 감히 예측해보자면 저는 어 아마 이 뒤에 팀이 이길 것 같은데 멤버 조합을 봤을 때 힘이 좀 그래도 모르죠 일단 벌칙 수행을 할 때 저는 네 같이 한 번 벌칙이 한 번? 같이 한 번? 네 일단 넘어가고 화이팅 같이 한 번 자 게임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무슨 게임이냐면 두두둑 두두둑 양사찬 게임 그게 뭐예요? 아 맞아 나 안 나와요 정리언서 설명할 거에요 자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임인데 한 멤버들이 이 게임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다는 저의 저예요 어 네 제가 너무 멤버들을 하고 싶어서 브이앱 컨텐츠로 아이디어를 제시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은서씨가 이 게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우리 보여주자 우리 보여주자 네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임인데 자 각자 제시어가 적힌 머리띠를 쓰고 서로 제시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제시어를 추리하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팀별로 대표자 한 명이 앞으로 가서 스텝에게 제시어가 적힌 머리띠를 받아서 쓰는데요 네 그리고 카메라에 대고 우중들에게 제시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건데 그냥 간단히 말해 그거예요 뭐예요? 그니까 여기 머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치즈를 붙여놨어 근데 나는 볼 수 없고 얘가 치즈를 보잖아 그니까 치 그러니까 언니는 모르잖아 화장해줘야돼 그러니까 스모금회 같은 거 근데 막 이런 거잖아 막 치즈야 언니 진짜 이 냄새 좋아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달아가 되는 거 같아요 아니요 모의타랑 일단 게임을 우선 오직을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서로 의자에 맞고 앉아주시면 되는데 2명이 나가죠 1팀 1명씩 먼저 누가? 수빈씨가 아니야 저 좀 찍어서 그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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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하는 거야 근데? 아 그러면 수빈씨가 먼저 하고 안을 한 번만 해야죠 안 돼 수빈씨 일어나세요 제가 진행을 안 돼 수빈씨가 게임을 진행하고 싶은 팬들을 탁 씹어서 비서지 않고 팍! 야고 나와 야고 나와 수빈씨의 방식 이거 직핀 연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직핀 연기를 여기서 근데 왜 봐 혹시 아니 저기서 걸어 지금 아 리얼리인거 얘기 맞아 그래 이번 졸업생에서 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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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야랑 같이 팀당 한명 팀당 한명 지금 tim당 한명 저 친구들 있고 We를 travailler 아 그렇네 이거 검은색으로 쳐도 돼 에? 내가 보면 안 돼서? 자 머리띠 써주시고 수빈 언니랑 먼저 언니랑 머리띠 썼네 우정들한테 보여주고 가 언니는 보면 안 돼 뭐야? 제게 뭐야? 음 우리는 운맛 좋은 설명해 주면 안 돼 와 얘 귀여운 머리들이었어 아 언니도 귀여워 야 운버 어렵다 근데 이 실패만 말이야 아 운버 너무 귀여워 좀 자 그러면 자 가위바위보죠 안 되면 제거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콜라보 차킬부터 먼저 질문을 해 주시고 정답을 아실 것 같은 분들 팀 구호를 외치고 정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해 먼저 맞추는게 있기는거죠 제가 질문할게 있죠 아니지 질문을 은서가 먼저 하라고 내가 동금만 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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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봐라 엄마 내가 먼저 은서에 대해서 말을 하는건가 아니면은 질문 질문 오 귀여워 귀여워 아 내꺼에 대해서 물어봐 뭔지 한글자인가? 아 하나 벌렸어 지금 아니지 몇글자냐고 물어봤지 근데 이거 먹물거야? 응 먹어도 돼? 언니가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먹어도 되는거야?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 내가 이거 언제 해봐? 어? 에이 언니가 그거랑 거짓말 못해 내가 그게 내가 하는거야? 그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거지? 어 아 그러면은 아 언니가 보고싶을때 못봐? 보고싶을때가 있나? 보고싶을때가 있나? 보고싶을때 근데 근데 아 잠깐만 나도 어 몇글자래요? 몇글자래요? 말해줘야돼 몇글자래요? 아니 만절로 하는거지 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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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 다섯개는 거 에이 정돈은 뭐야 에이 정돈은 뭐야 다섯개야? 그 정도 되는거 같아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내가 언제 들었을까? 아 언제 들었 오늘 들었을까? 내가 살면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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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었어? 오늘 내가 말하거나 들은적 있어? 나랑 있을땐 들어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근데 어 근데 아까 오후 한 2번 3시쯤에는 살짝 들어갈 수도 있었어 한글자 한글자라고? 한글자라고? 아 뭔데 피스좀 어 어떤 점? 아예 가면 어떤 점? 너꺼? 너꺼 어떤 점? 아니 저거 죽어갔어 어떠해요? 뭐야 아 저기 잠깐만 재밌어 아 미안해 미안해 나 진짜 게임하는게 아니야 아 미안해요 어떡해 빨리 빨리 어떤거 먹을까 어떤거 먹을까 아 너가 맞출까봐 무서워 아 나도 무서워 너가 아는거야 너가 아는거야 너가 좋아하는거야 어? 너가 좋아해 좋아해 그리고 너가 굉장히 잘 알아 아마 이거 만들었을걸 응 우정들 재밌다 지금 너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 만들었던건 어때? 내가 힌트 줘도 돼? 아 나도 힌트 정답을 모르는 우정들이 많냐? 너는 지금 너한테 가까이 있어 우정들은 정답을 알아 나도 가까이 있어 근데 뭐 모르는거니? 우정들 정답 알아? 야 우주소녀? 어 어 어 사랑해 야 야치 우주소녀? 네 나도 5글자라고? 근데 우주소녀랑 관련이 있어? 응 응 다음 두글자야? 응 어 잠깐만 나 우주소녀랑 관련이 있어요? 어 아니 우주소녀랑 관련이 있어요? 에이 에이 내가 만들었다고? 응 내가 좋아한다고? 우주소녀랑 아 우주소녀랑 땡 이거 왜 눈물이 잠깐만 우주소녀랑 관련이 있어? 아 관련이 있지 그럼 잠깐 내가 본 적이 있나? 어 우주소녀랑 몇글자야? 한글자야? 작성 그거? 이게 어떤 맛이야? 그거? 맛? 그거 봐? 매워 뜨겁고 매워 뭐야? 아 잠깐만 램버 찬스 자 내가 할까? 각자 팀에서도 별명이다 자 근데 내가 우리의 역할이야 너가 속해 있어 아 잠깐만 하나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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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뽕 뽕 뽕이래 뽕 뽕이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우정들한테 미리 답을 보여주면 재미있어 뭐야 윗뿍 윗뿍 홀로스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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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게임으로 뭐 할게 한 번밖에 안 하셨구나 다음 게임이 뭐냐면요 1등 동체입니다 와 게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태치국에 있는 부두소녀 노래 제목 중 하나를 보고 팀원 전부가 같은 동작을 해야 성공을 합니다 홀로스 팀이 자 조용히 하세요 네 각 팀별로 1번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총 맞춘 개수가 많은 팀이 스쿨어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느 팀부터? 어 저희 이거 이겼으니까 저희부터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아까 나와서 카메라를 향해 일렬로 서주세요 우리가 맞추는거야? 네 여기서 룰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팀원들끼리 상의를 해서는 안 되고요 멈춰있는 한 동작을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쉽지 쉽지 이건 여러분에게 먼저 노래는 보여주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거에요 자 공부를 알아야되잖아 보여줬나요? 아니요 시작하면 하는거에요 아 자 하나 둘 셋 아 아니 잠깐만 늦었어 에이 에이 아니 이걸 보여주고 하나 늦었어야지 이걸 같이 받아주는 자 다시 해보세요 오케이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이거 한번 더 돌리게 하면 스케치로 돌리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해요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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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Kara 자 하나 둘 하나 고객님 감사합니다 taped 다 다음번에 기억이 안 나왔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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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레고 자 보여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인정 인정 너다 살짝 방향이 안 맞긴 한데 1점 1점 자 1점 자 다음번에 주세요 하나 둘 셋 땡 이야 어떡해 나 고민했어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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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려워 시윤도 어려워 기억이 안 나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지 이거지 이거 하잖아 이거지 하나 둘 셋 여러분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다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몇 문제였지? 여성 문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큰일 났다 이거지 이거야 이거야 언니 왜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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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하나 둘 셋 아악! 화이팅! 아니 3초 너무 짧아요 3초 안 올라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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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노래를 생각하면 너 자체가 이상한거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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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액션을 시켰죠 오늘 진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 이런거 한 번째로 아주 저주하는 성정을 모아게 해 우리 양치가 보여주자 양치팀 나와주세요 양치팀은 얼마나 소호다운 모습을 물었을지 드레가 됐는데 나 스파이야 케이크 주시면 좀만 옆으로 가자 자 준비되셨죠? 네 우연들 다 보고 하나 둘 셋 에잇 땡! 나는 탈리 보지 마 아니 저를 왜 이렇게 화났어 왜 이렇게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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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 달랐어 다 달랐어 왜 이렇게 화났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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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너 뭐야? 아 맞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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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까지 네 번째 문제 뭐였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하나 이게 뭐예요?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아까는 다리 틀렸는데 뭔가 해둡니까 야 정답으로만 맞으면 된거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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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너희야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뭐야? 지금 뭐하는거야? 손목을 밀고 내가 도깨로 밀고 내가 도깨로 밀고 없어요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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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 다 맞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 L씨가 맘에 주네 맘에만 맞춘는데 자 우선이 형한테 행콜하는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적어? 하나 둘 셋 불교육 뭐야 뭐야 언니 이거 1위 할 때 1위 할 때 앵콜 할 때 그거 알고 아하 이거 알고 많이 생각해 주시면 대기하고 대기하고 쉽지 않아? 아니 너무 많이 돼요 그럼 2위 할 때 2위 할 때 그렇지? 이럴 때 근데 이만에 아니 됐어 서라 언니는 1위 할 때 좋아졌어 마지막 문제죠? 6번 문제 한 번만 더 맞추죠 이거 맞춘다 일자도 다 통일해 1, 2, 3 이 춤 알아요 이게 뭐야? 나 말오렸던 이거 있어 기적같은 거 같아 나도 서라 언니 기억 안나서 잘 몰라 아니 잠깐만 서라 언니는 모든 노래 1위 할 수 있어 왜냐? 우리 노래? 거의 다 유럽 몇 개 있거든 자 여러분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수정해주세요 사각이 틀리면 동점이에요 1, 2, 3 바보 이거지 끄 끄는다 자 땡 왜? 왜? 너무 틀렸어 아니야 답답하셔 이건 내 기억이 나 그거는 개인적인 심사에 하는 답답하자 아니 이건 손이 이러고 이러고 이거는 됐어요 네 그대로 앉으세요 한 문제씩 공점이에요 지금 공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씩 더 하고 오케이 바로 할게요 여러분 후렴 쪽으로 가자 후렴 쪽으로 가자 후렴 쪽으로 아 짜지마 더 오래됐어 자 잡지 마 하나 네 오래된 걸로 하나 둘 셋 렌터 아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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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후렴 아니잖아 우리 후렴을 가기 방금 내가 맞는데 야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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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날아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자 그정도 정답 보시고 뭐야 가자 하나 둘 셋 네 공점이 집어넣니 땡 내 얘길 잘하는데? 우리 동점이에요 아이아이프로 하자 아니 문제가 어려웠다 왜냐 우리 측은 다 포인트가 많아 자 여러분 팀별 문제를 다 타고 한 번씩 더할게요 우리는 포인트가 많아 이래도 똑같을 거 같은데 왜 긴장되냐? 너 긴장되고 아무도 생각해야지 보여주시고 가자 하나 둘 셋 정답 우리도 저쪽 팀별로 해주세요 우린 저쪽 팀별로 해주세요 우린 저쪽 팀별로 해주세요 양치님 너무 무서워서 말리로 하는거 저쪽 팀별로 해주세요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양치 둘이 나 이제 진짜랄거야 둘이서 쭉쭉 끌려 그러지 말아요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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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정답 보시고 뭐야? 하나 둘 셋 정답 이렇게 되면 또 5점이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냥 각 팀장에 1점을 주는 건 어때요? 좋아요 네 정답 정답 보여주시고 뭐지? 연정이 하나 둘 셋 땡땡 아 뭐해? 다영아 아깝다 이 사람을 말했는데 집중도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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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솔로나는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지 어? 무서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죽게 우리가 죽게 중단은 다행이다 하나 둘 셋 아씨 뭐라고 그러면서 아씨가 됐어? 아씨가 됐어? 아씨가 됐어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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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야 아씨 스타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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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한 번씩 더 해야 돼요 아니 그냥 1점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동점! 그러면 1대1 동점으로 가겠습니다 동점으로 가도 지금 플로루 팀이 2대1로 악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 게임을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학교에 있는 노래 찾기 아 이건 2개짜리인데 석혀랑... 내일 만나? 참고라 이거 진짜 잘해요 게임 설명에 대해서는 수녀 노래 4가지가 섞여있는 음원을 듣고 어떤 노래가 맞춰요? 어떤 노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3문제고요 팀원 1명당 1개의 정답만 외칠 수 있고 4명이 각각 1노래의 정답을 모두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가장 왼쪽에 있는 멤버부터 차례대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진짜? 네 한 문제가 이미 진행된 동안에는 멤버 3개가 있습니다 네 수민이 여러분 이 게임 또한 팀원들이랑 상의하는 건 안 되고요 정답을 외칠 때는 가장 왼쪽에 있는 팀 5를 외쳐보세요 네 자 누구부터 알려요? 여자 양치템부터 갑시다 네 귀를 열어야 돼 이거는 문제를 잡고 다 같이 둘 중에서 한 번 넘어서 노래로 얘기하면 돼 아 네 저거 알겠어요 네 잠시만 멤버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안 맞춰면 다 뭐예요?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네 내가 그런다면 음악 주세요 언니가 외쳐야 돼 바로 아 외쳐 일단 외쳐 외쳐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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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양치지 모르잖아 꿈마 꿈마 아무거나 하네 꿈마 맞아 꿈마 맞죠? 꿈마 너답 네 꿈마 맞아 고고무 네 공이야 못 들어왔어 다시 끝 5.000.000.000. 비밀이야 너 나 꿈마 땡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몰라 몰라 비밀이야 꿈마 기적같은 아이 그때 우리 양치 꿈마 비밀이야 기적같은 아이 화이팅 네 한 번만 더 들어 다다다다 화이팅 나 안 들려 아! 안돼! 안돼! 여기가 왜 펴야 되는데 눈부셔 꿈마 기적같은 아이 비밀이야 양치 꿈마 비밀이야 눈부셔 어 럭키 찬스 행운을 빌어 홀리로 왜? 행운을 빌어 아니래 꿈마 기적같은 아이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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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마 꿈마 행운을 빌어 멀리로 아니면 호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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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다시 들어볼까? 다시 들어볼께요 너무 모르겠다 어떡해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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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마 비밀이야 베이비 컴투리 바라로루 비밀이야 꿈마 베이비 컴투리 비밀이야 비밀이야 양치 양치 비적같은 아이 꿈마 탈리 컴투리 아 뭐하는거야 여러분 비적같은 아이가 없어요 비적이 없대 비적이 없대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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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 양치 꿈마 비밀이야 탈리 컴투리 비밀이야 비밀이야 와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리며 비적이 없대 아니요 비적이 없대 자 여러분 힌트는 잘 들으세요 일단 꿈꾸는 마음은 없어요 어? 없는데 아니요 역시 아아아 한거야 잘 말했어 아 뭐 일단 여러분이 계속 말했던 꿈꾸는 마음으로랑 비밀이야는 있어요 응 나머지 두개 한 번도 안 나온 노래에요 아아 그래요 우리 노래긴 하죠 그리고 제가 힌트를 더 드릴게요 하나 그 두개 중에 한 노래는 굉장히 파워풀한 노래에요 아 양치 어느 노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양치 양치하다 하나는 굉장히 파워풀한 노래고 양치다가 두 번째는 굉장히 귀여운 노래 양치다 양치 꿈마 비밀이야 하다공 땡 아니야? 하다공인줄 알아봐 아 하다공 땡 하다공 양치 꿈마 비밀이야 펜타사이 주세요 콜롤루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럼 꿈마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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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색창수 뭐야 아 검색창수 뭐야 아 검색창수 뭐야 아 검색창수 뭐야 야 야 야 이 분은 하다공 아 이 분은 진짜 아 진짜 위의 불편드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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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씨 레드카페 양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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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 콜롤루 콜라 제가 다시 훈드릴께요 동작 두개가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첫선은 저 힌트 드릴게요 동작 힌트 말고 하나는 두려워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다연!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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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 안치! 안치! 꿈맛! 비밀이야! 끝까지! 어? 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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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거 있잖아 끝까지 들어봐 진짜 제가 더 쓴 힌트를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상의하면 안됩니다 아니 안됩니다 디노는 딱 단절 들었어요 제가 생각만 안 물었습니다 안 물어 아니요 안 물어 잘 보세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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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구! 호마! 비밀이야! 지앤! 다행이다! 양치! 호마 없다고요? 자 여러분 아! 뭔가 아까 웃겨준다 뭐가 없다고요? 비밀이야? 비밀이야 호마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한 곡 제가 히트 제대로 되시니까 빨리 이거 히트 줬고 두번째 곡은 잘 마세요 여러분 아!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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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비밀이야 우리끼리 정답 꿈마! 꿈마! 비밀이야! 우리끼리! 양치! 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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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문제 하러 갈게요 지금 계속 호러리 팀이 앞서고 있어요 고맙다 고맙다 두번째 문제 주세요 두번째 문제 주세요 인사 eleven 이렇게 꺼려봤다 우린서 양치! 양치! 뭔 활동인가 vagy 나네 어 근데 이거 지금 출생구가 여기로 틀린데 아 네네 한 번에 다시 불러주세요 한 번에 다시 불러주세요 진짜 너무 어렵다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하지마 그거 빼고 그거 그거 그럼 섬플리 해봐 야 영상해야지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하지마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쫄깃고 그냥 해가지고 조금 더 불러주세요 아니 웃음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앙 다시 눈렛 drop 소면 많이 양치 이루리 양치 이루리 기적같은 아이 아니 왜 기적같은 아이 기적같은 아이가 아니라고? 앞에서 틀렸어 다시 해볼게 알고 해야지 한 번 더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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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해문을 불러 해문을 불러 네 에드님이 불러 자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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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리 눈부셔 추가파 콜라 힌트 힌트 아니 힌트 아니 힌트 역시 랩을 불렀는데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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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낫 낫서 낫던 이루리와 기적같은 아이 맞고요 응 나머지 두고 하나는 어떤 힌트를 맞고 응 동작 TMI TMI 노래 관련된 TMI 아 맞다 TMI TMI 일단 한국은 저희가 콘서트 댄스 아 안하면 어딨어 단짝이야 이게 다윈씨 콕을 지금 다윈씨 콕을 지금 6년이댄 TMI 야 해봐 약간 듣고 와 웃은 시대 이런 말이 있죠 야아 가자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다던데 다음 거 맞출 수 있답니다 양치 양치 이루리 룬혜상스 그때 우리 응 내가 홀라 이루리 호루루루루루 이루리 호루루루루루 이루리 룬혜상스 기적분아이 홀라 땡 홀라가 아닌가 봐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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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곡에 힘을 드릴게요 이거 진짜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아! 폴롤라가 제일 맞출게요 자 죄송해요 어떤 앱을 보세요? 동작! 빡! 욕할 줄 알았어요 아! 글러블라! 빡! 진짜! 폭발 운동 보세요 하나 둘 셋 같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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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예요? 누구예요? 양치가 빨랐어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빨랐어 아 진짜? 그냥 한 번 더! 양치가 빨랐어! 이거! 이거! 이게 폴롤네? 뭐예요? 뭔데? 기나다 라츠! 만사해라츠! 왜 호르렀라니? 나 뭐예요? 나 뭐예요? 눈부셔! 르네상스! 르네상스! 정답! 아! 대박! 아! 이긴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두 문제를 또 홀룰룰끼리 맞춰네요 홀룰룰끼리 맞춰네요 홀룰룰끼리 맞춰네요 아! 아! 대한문제 주세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그럼! 너 좀 어디야? 3판 2선 승자 하면 안 돼? 네! 네! 아! 목 아파! 아! 어차피 우리! 홀룰룰끼리! 그러네! 3판 2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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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너무 재밌는데요 좋아요 자! 이제 모든 게임이 끝났고요 아! 끝났고요? 네! 네! 이제 진진! 양치꾼은 벌칙을 수행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귀여운 일 벌칙은 저는 환자도 비밀이라고 하셔서 그거 알아서 뭔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벌칙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벌칙이 클록씨를 보여 귀여운 벌칙이라고 봤네 귀여운 벌칙이라고 봤네 귀여운 거 봐 아! 이건 뭐 자! 벌칙! 어? 지금 쳐다리라고 보고 온 거 같은데 박추기? 아! 자! 일단 우정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벌칙 뭐야 보이나니 아! 저 이걸로 보면 되긴 한데 아! 그러네 그렇네 자! 벌칙은 데뷔 총자래라고 생각하고 폐기 넘치는 생기속이 아닌가 아! 지금 폐기 넘쳐요 자! 여기서 또 룰이 있습니다 통과의 의문은 통과의 의문은 우리 홀로버 팀이 판단해졌어요 아! 그 홀로버이 통과를 외칠 때까지 공정하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케이 실제 본인이 했던 자기소개 멘트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오! 뭐죠? 기억이 안나왔어 언니 화면을 지금 보고 영상이 있나요? 영상이 있나요? 아! 그거 영상이 있나요? 잠깐 이거 제가 먼저 읽어 읽고 하면 돼요 빵! 기억나 일단 서라언니는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석 감성 보컬을 맡고 있는 서라입니다 하면서 양손 총알 날리기 뿅뿅 오케이 수빈씨 수빈씨 수빈씨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미소천사 수빈입니다 손으로 꽃받침 꿰꼴이 안다 다영씨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에서 제가 중이야 과연한 편지를 맡고 있는 다영입니다 미스코리아처럼 인사하는 연정씨 수빈씨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청량한 보컬과 에너지를 맡고 있는 연정입니다 한번들 보라고 봐봐 보라고 봐봐 너 팽이라 멈췄네 야각 있었네 아니 근데 마지막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청량한 보컬과 에너지를 맡고 있는 연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맡았어 꼭 뽑고 가세요 많이 맡아 저도 있네요 뭐에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리더와 반전래퍼를 맡고 있는 유씨입니다 아 맞아 반전래퍼라고 자 누구부터 할래요 떠요 네 설화씨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의 청량한 방송국 땡땡땡 우리 같은 팀도 커버를 해줄 수가 없다 땡땡 울어요 울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데뷔한 6년차요 울지마요 울지마요 울지마 우리 알아요 울지마 하겠습니다 울지마 여러분들과 반전래퍼를 맡고 있는 사랑입니다 뱅뱅 뱅 와 네 좋아하세요 좋아 넥트 이불낙기면 내가 벌칙이 맞지 내가 먼저 할게 아 나 다운기 왜 왜 왜 나는 벌칙을 왜 하는거야 게임이 다운기 그니까 괜찮아 자 할게요 다가고 있네 다가고 있네 진짜 잘해 보여 아니야 안녕하세요 우주 소녀에서 리더와 반전래퍼를 맡고 있는 엑시입니다 으아아아아아 아예 언니 인사 하고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통나 통나 드디어 저 뭐였죠? 제간둥이와 자아한 반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 제간둥이와 자아한 반전 300 아니요 안 voyez 안녕하세요 저는 우지소녀에서 자경둥이와 자연병찬 대회를 맡고 있는 자영입니다 한겨받지 잡쌀떡 가락 스폰지 심한 뱀이다 오늘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첫날은 로컬과 에너지를 맡고 있네요 대략에 직업이 올라가는거야 준비하는 로컬과 에너지를 맡고 있네요 파타를 못해 아니야? 가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우지소녀에서 현란한 로컬과 에너지를 맡고 있는 연정입니다 연정아 너 자를 조금 내려봐 괜찮지? 보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죠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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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언니 박수민을 찾게 현랜아 지금 언니대로 다 했는데 지금 맞아 그래 어디서 금방 찌개요 어디서 좀 넣고 봐 봐 신인처럼 해 시작 안녕하세요 박수민 아 뭐야 여기 벅스러워 언니 뭐야 벅스러워 안녕하세요 아 두통해 아 뭐야 진짜 두통해 진짜 두통해 진짜 두통해 진짜 두통해 조용히 두통해 박수 안녕하세요 아 탈락 박수 안녕하세요 우지소녀의 리조 찬사 수민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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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다시 해주세요 엑시언니가 다시 하네 엠씨가 다시 해야돼 원래 박수 아이고 아이고 그렇네 우즈라이크 우즈라이크를 안 했는데 아 우즈라이크를 안 했는데 개인도 계속 우즈라이크를 안 했는데 그래 에이 그래 이렇게 해서 멀찍하고 네 자 이제 무슨 시간 언니 앉자 어 뭔 시간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마무리 오즈라이크 오즈라이크니까 우리 다섯 글자로 소감 한번 말해볼까요? 무슨 다섯 글자요? 아 아 미안 오 다섯 글자 오즈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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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식상해 오즈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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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백까지 합니까 백천 만 조경까지 백세 다음 정작 보자 너무 재미없어 기쁜데 아쉽 노해 너도 딱히 준비했습니다 하트 좀 줄래요? 하트 좀 줄래? 뭉클 액체템 오 신적이야 아 나! 생각보다 벌써 멀지 나! 니가 벌써 다섯 살 벌써 다섯 살 무장 몇 살? 저한테요? 꼭 보고 있지? 저도 하겠습니다 갈게요 뭐 준비했어요? 내가 또 웃긴 것 같은데 왜 띠나 봐 추천 최고야 마무리 아식 이건 별로야 이거 추천 마지막 엑시 언니 다시 추천 추천해 엑시 다시 해 추천 추천해 엑시 다시 해 그리고 우리 댓글도 좀 우리 곧 만나 자 여러분 방붓여섯 살 다 좀 분위기 방붓여섯 엑시 뭐하게 사장님 다현아이의 연구를 보면 우정에게 하트를 날려줘 우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어떤 분이 엑시 다시 해 아셔요 또 내가 한 것들 아 그래? 어 우리 이제 곧 어 빨리 만나자 많은 의미가 어 영원 자 우리 끝내기 전에 하늘 5천 개혁으로 우리 보나의 전화를 배웁시다 야 야 보나가 전화를 안 받을 것 같 지만 한번 해보는거죠 아 근데 보나가 가메로드여서 세번은 해야돼 맞아 맞아 전화 마침 나갔어 전화 마침 기다린다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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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방송중이에요 아 아 뭐요 저는 식사시간입니다 아 아 저희는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있는데 오자쿠크 해야죠 네 아니 보나씨 인정여러분들한테 인사 먼저 해주세요 아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 다리 아픈데 왜 자꾸 세워주시는거에요? 잠깐 안들려고 하셨는데 아 뭐야 보고 있었어? 제발 우와 보고 있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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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기죠 제가 보고 있었어 언니 저거 아니 아 옆으로 누워줘 옆으로 누워줘 여기 어 죄송합니다 앉고 있거든요 저 부수신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 자 보나씨 네 지금 네 부정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 사랑이 가지고 담긴 바람 일단은 오늘 같이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구요 네 제가 또 팬카페에다가 글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박수 오자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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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오자토크 오자토크 뭐 뭐? 오자토크 아니 너무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안 들리죠 오자토크 맞습니다 오자토크 오자토크 어 참고로 진구하면 다시 시켜요 오자토크 이제 끊을게 오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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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heric 원 simplification 합격 Eddy 댄스 있었다 합격! 이렇게 보나가 하니까 별형 아니고 보나씨 전화도 안 해 다시 안받아 다시 안받아 왜 심각하지 않았어? 시작! 다시 안받아 받았잖아 이미 받았잖아 이미 보나씨 다른 모자패프 하고 정말 끊을게요 뭐라고요? 다른거 안쪽패프 다른거 해주세요 오나 다시 해 오자 다시 하라고? 또 끊을게요 또 끊을게요 또 끊을게요 다시 끊을게요 오진이는 왜 이렇게 어려운거 시켜 나 지금 힘들단 말이야 애교를 해 애교를 해 애교를 해 애교를 하지 않아? 아니 우정들한테 다 또 하나 하고 뭐라고요? 우정들한테 오자토크 안질린 척한거지? 아 우정들한테 오자토카라고? 네 오자토카든 어...할게요 네 공카에서 봐 공카에서 봐 공카에서 봐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굿바이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파이팅 안녕 안녕 이렇게 공화에 오진의 소감까지 들었고 지금 정말 마무리할 세월이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네 역사곡이 5주년의 순간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되겠죠 여러분 이벤트 준비 그래서 또 뭐야 준비한 이 뭐죠? 잠시 후 8시 아 아 아 고정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도 아 아 알겠는데 이미 시간은 올라왔더라구요 1급 된거죠 그쵸 그쵸 저희가 정말 준비 있게 준비한거라서 근데 많이많이 해주셨으면 저만이기 1,000,000 그러네 엄마 언니가 좀 크네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 아 뭐야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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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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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까이에서 얼굴 그래 좀 보여줄게 나 얼굴이 그거 화면 잠깐 맞고 셀커보드 바꿔주시면 안돼 바꿀수있나? 아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처음에 양쪽 두개를 다 맞고 아이씨 어 바꿨나? 바꾼건가? 바꿔진거 아닌가? 바꿔진거 아닌가? 어 어 다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앤 보셨 보나 언니 뒤로 줘봐 우리 단체 샷 아 자 우리 단체샷이라 생각하고 10명 있어보자 보니 그냥 보나 언니 이걸로 대체 하자 아 그럴까? 응 금세 들어야 되잖아 어 수빈 언니 일로 와도 될거 같다 이거 보나 언니에 여러분 아 뭐하는거야 자 캡처 하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진짜로 안녕 자 태기씨가 하나 둘 셋 안녕 우정 너무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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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